짧게 얘기하겠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계신 블로거 분들 같고요. 역시 다릅니다. 올라오자마자 이 카메라들처럼 오지 뭐 제가 기장한 다음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. 제가 블로거 서비스나 아니면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제가 하는 말들 또는 인터뷰할 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사용자한테 기생하면서 사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티스토리를 볼 때 더 그렇거든요. 정말 사용자들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서비스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티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들이 벌써 4년이 되고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여기 오셔서 저희 계획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요. 또 진짜 단소리뿐만 아니라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성장하고 저희가 4년을 지나서 10년을 지나서 정말 계속 사용자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티스토리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오늘 날씨도 그렇고 정말 황금같은 시간에 여기 오신 분 다들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준비한 자리에서 서로들 네트워크도 많이 만드시고 또 저희한테 얘기 많이 해주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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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